제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판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길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6년이 아직 5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국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국당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국당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량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국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국에서 올라와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국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치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들 요셉이 번째 your B 그 정신이